변화구 지켜봤습니다. 루킹 삼진. 낮은 공 따라갔습니다. 변화구의 삼진. 스윙. 삼진. 사고 투수 잡았죠. 1루 아웃 1루. 아웃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투어 활동을 합니다. 린드블럼이 잡고 나서 수비를 하는 게 완전 내야수네요. 2루 겠제. 아웃 1루. 3루 스윙 삼진. 제트인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섯 번째 탈산대. 쉽지 않죠. 다시 스윙 삼진. 낙차 큰 변화구 스윙 삼진. 높은 공 삼진. 다시 번쩍이 돌아가면서 연속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완벽에 가까웠던 린드블럼의 이번 이닝. 쥬어시린드블럼. 이력적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마운드에도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정민 투수가 올라왔는데요. 사고 삼진.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정민 투수과 네 타자 삼진에서 안타 하나. 스윙 세 개. 벼도 삼진. 투앤투 스윙 삼진. 이정민 투수도 베테랑의 여유를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이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투앤투. 스윙 삼진. 자, 롯데는 어떻게든지 추가 실점을 막아야 합니다. 1루점으로 투수 베이스 커버. 1루사옥. 1불2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윙 삼진. 깔끔하게 꾀요초를 정리하고 있는 이정민 투수입니다. 4구 바깥쪽의 변화구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종료. 이정민이 마무리 짓습니다. 예정입니다. 3불2.